네, 안녕하세요. 슈미더리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2020 라바 시리즈 라바 신제품이 출시됐어요. 네, 이펙터용 케이블이고요. 피터슨 솔더 프리킷입니다. 얘는 지금 3m예요. 네, 3m고요. 10피트죠. 그리고 캐피턴스, 전기용량, 정전용량이라고 하는데 그 물리량이 가장 낮은 물리량을 갖춘 미니 ELC 케이블 3m랑 그리고 피터스 플러그 10개가 포함된 그런 킷입니다. 페달보드랑 렉에 사용하면 되게 좋겠죠. 공간 활용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라바 키트와 같이 납땜 작업이 필요 없는 그 솔더 프리 키트이고요. 그 하이브리드 폴리어 소재, 피복이 하이브리드 폴리어 소재거든요. 그래서 내구성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프리미엄급 케이블이라고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렌치가 있어요. 헥스 스크루가 있거든요. 이걸 조이기 위한 전용 렌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키트 하나면 케이블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르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간단한 킷이에요. 가격이 95,000원이에요. 와우! 위주로 3m면 페달보드 하나 다 짜고도 남을 그런 길이거든요. 그리고 얇기도 하고 여기에 보시면 기역자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되게 편리한 그런 헤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편리성과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까지 갖추고 있는 라바 케이블 킷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를 자를 때 비스듬히 자르지 말고 진짜 딱 원형으로 딱 자르신 다음에 넣고 돌린 다음에 헥스 스크류로 조이고 그럼 끝! 네, 진짜 그게 끝이에요. 예전에 만들어드리는 모습 제가 막 보여드렸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그런 끝입니다. 라바 케이블! 네, 2020 신제품이에요. 티터슨 솔드 프레 킷!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видно당 방법! 이렇게喜adas responsibility Hahn College 여러분들께 깔끔하셔도 이쁜지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